0382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은 동사는 1997년 설립되어 200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 유전체 분석, 올리고 합성, 마이크로어레이 분석, 유전자 편집 마우스 생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20년 이상 꾸준히 유전체 분석 사업을 해오며 기술력과 노하우 및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153여 개국에 18,000여 고객을 확보함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는 해외 소재의 유전체 분석 기업 새 계사를 보유함 기업 개요-DNA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 임상용 유전체 분석 서비스, 마이크로어레이 개발 및 판매, 유전자 이식 및 적중 마우스 공급 서비스, 유전자 합성 등의 사업 영위 업체-DNA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 분야는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분석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 세계 153여 개국 18,000여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세계 5위 수준-DNA 염기서열 분석 국내 시장에서 약 5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마이크로어레이 분야는 다양한 플랫폼의 제공으로 독보적인 것으로 보임 재무 대시 1세대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하는 CES 부문의 부진에도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NGS의 부문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소폭 증가 대시 의원가 구조 저하와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 수지 저하로 지분법 손실 감소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차별 발현 유전자 분석 결과 웹뷰어 메타 서비스 출시 국내외 단백체 분석 서비스 제공 본격화로 멀티 오믹스 사업 확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12일 9시 28분 기준 장중 마크로젠의 시가 총액은 229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마크로젠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89위입니다. 마크로젠의 상장 주식수는 1084만 1400주입니다. 마크로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마크로젠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8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0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5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19배, 17,8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 주가는 3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2번지억원, 118억원, 5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79번지억원, 23억원, –220억원입니다. 마크로젠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4번지 80%이고 유보율은 3543.7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3.77이며 전일 대비해서 5.91 더하기 0.2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87이며 전일 대비해서 2.07-0.23%